2016년 4월에 발매된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4개월 뒤 2004년 발매된 드렁큰 타이거의 가수 지망생 1 당시 담배값은 2,500원 그리고 11년 뒤 이렇게 노래나 소설, 방송, 영화 등 과거의 여러 미디어 작품들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예견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세월이 지난 뒤 다시금 주목받게 되며 성지술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영화들에서 어떤 미래들이 예견됐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이 과거 고전 게임들의 모습을 하고 지구를 침략하게 되는 영화 픽셀 영화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게임 챔피언인 에디 플랜트 그의 비주얼은 실제로 유명한 비디오 게임 쌉고수 빌리 미첼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빌리 미첼은 팽맨과 동키콩의 세계기록을 달성하여 기네스북에 오른 것으로도 유명하죠 빌리 미첼이 모티브였던 영화 픽셀의 에디 플랜트는 영화 마지막에 그가 동키콩 챔피언이 된 것이 사실 치트키를 써서 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했었고 3년 뒤인 2018년 아케이드 게임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로 과거 빌리 미첼이 세운 동키콩의 기록이 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이후 빌리 미첼은 게이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기네스북과 스코어 순위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됐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키콩 기록을 다시 달성하였고 2020년 기네스북과 스코어 순위가 복원되며 세계 1위란 명예를 다시 찾게 됩니다 짐 캐리의 현란한 안면 근육 연기와 두유를 방출하기도 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 케이블 가이드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짐 캐리가 던지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지극히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말들인데 굉장히 거창하게 말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1996년에 개봉됐었고 인터넷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당시엔 집에서 쇼핑을 하는 것 외국에 사는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짐 캐리의 이 대사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제는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1989년 개봉했을 당시 2015년의 미래를 그린 영화 백투다 뷰처2 영화에서 묘사된 2015년은 우리가 아는 2015년이랑은 뭔가 많이 달랐지만 가상 현실을 보여주는 구글 글라스 벽걸이 평면 TV와 화상통화 지문의 인식문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 중 현실이 된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 미래를 예측했다고 하면 노잼입니다 영화에서는 2015년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시카고 컵스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와 마틴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시카고 컵스 팀은 1908년 우승 이후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우승하는 골을 한 번도 못 보고 세상을 떠는 팬들이 많을 정도였죠 그런 사실을 영화에서 재밌게 풍자한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비록 1년 차이긴 하지만 백투더퓨처의 예언대로 2016년 월드시리즈를 드디어 시카고 컵스가 우승하게 됩니다 무려 108년 만에 우승이었죠 100년 동안 못했던 우승을 어떻게 하필이면 영화가 설정한 타이밍에 우승하게 된 걸까요 2011년 미국과 캐나다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이름은 아이린 약 70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남긴 어마어마한 규모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1년에 개봉한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어떤 찹쌀떡 머리가 책에서 강한 허리케인에 발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책의 이름이 허리케인 아이린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는 한국의 시트콤 안녕프란체스카와 애니메이션 슈퍼배드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멕시코만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바로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 석유 시추선의 폭발로 약 7억 7,800만 리터의 석유가 바다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유출된 석유를 제어하지 못해 태평양까지 흘러가게 된다면 지구상 전 인류에게 피해가 막심할 수도 있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에 닥칠 온갖 재앙들을 예견하는 영화인 노잉에서 주인공이 TV를 보고 있는 와중에 똑같이 멕시코만에서 한 석유 시추선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소름끼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2013년 2020년 올림픽 개최국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터키와 스페인을 제치고 일본 도쿄가 올림픽 개최국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선 1988년부터 이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죠 바로 아키라 1988년 개봉한 이 영화는 2019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영화의 한 장면에서 도쿄가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준비공사를 하고 있다는 장면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올림픽 개최국을 맞춘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결국 올림픽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키라에서도 똑같이 올림픽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종지다 종지! 라고 써져 있는데 영화의 배경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였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아키라의 배경은 올림픽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키라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예언하고 한술 더 떠 취소될 것까지 정확하게 맞춰버린 겁니다 추가로 아키라 원장 만화인 WHO 전염병 대책 비난 이라는 문구가 쓰여있고 아키라 감독의 후속작인 메모리즈에 등장하는 한 위성의 이름은 코로나입니다 사실 이런 영화들이 미래를 맞췄다기보단 사람들이 이런 영화들에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상상을 표현한 작품들이 미래 기술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미래를 정말 똑부러지게 예언한 것만 같은 소름끼칠 정도로 기묘한 케이스도 몇몇 있었지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